허승은 어찌하여 공판길도 되기 전에 갑자기 서울로 올라갔나. 그것은 바로 정선이가 갑진이와 같이 오류장으로 가던 날 전날 아침이었다. 허승은 8시경에 이 권영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정선이가 갑진이와 너무 가까이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승은 권영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모함으로 알았다. 더구나 남의 말을 듣고 제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아니한 일이었기 때문에 승은 남의 아내의 말을 하는 권영에게 대하여서 반감까지 가졌다. 정선이가 본 승의 일기의 문구는 그것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승의 마음은 의리의 해석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은 무척 괴로웠다. 정선과 갑진과 라는 관념은 새잡는 양 모양으로 끈적끈적하게도 승의 마음에 달라붙어서 도무지 떨어지지를 아니하였다. 허승은 하루 온종일 괴로워하였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였다. 그렇지만은 아내에게로 의심은 갔다. 허승은 마침내 서울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정선이가 갑진과 함께 야구 구경을 가던 날 식전차로 허승은 심히 괴로운 가슴을 안고 서울을 향하였다. 허승은 미리 아무 기별도 아니하고 불의의 집에 뛰어들어 정선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였다. 아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리 기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은 신안주에서도 평양에서도 전보를 치려고 금야착경, 숭이라는 전보문까지 지어가지고 플랫폼에 여러 번 내렸지만은 그때마다 치가 떨리도록 분한 것이 치밀어 올라오므로 그대로 가자. 하고는 중지하였다. 허승은 자기의 감정을 눌러 평정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벌벌 떨리는 전신의 근육은 진정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마침내 숭의 이성은 감정을 이겼다. 숭은 황주에 이르러 밤에 가오 남편 이라고 전보문을 특별히 정답게 지어서 치고 황주 사과를 세 바구니나 샀다. 이런 일을 마치고 차실에 돌아오니 밤에 일종의 유쾌함을 깨달았다. 그가 사랑하는 대동강의 경치도 본듯 본듯 지나버린 허승은 나무리뻘 정반산성의 경치를 바라볼 맘의 여유를 얻었다. 아무리 볕이 청명해도 음침한 빛을 띠는 회색의 산들은 숭의 맘과도 같았다. 경성역에 내린 것이 밤 10시 좀 못 미쳐였다. 열차가 스르르 플랫홈에 들어가 닿을 때 숭은 과히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리만치 창밖으로 낯을 향하여 사람들 틈에 정선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는 찾지 못하였다. 아마 정선은 나를 1, 2등 차에서 찾을는지 모른다.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농부들과 더불어 3등 차 객인데 하였다. 그리고 짐을 들고 숭은 차에서 내려서 연애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을 찾으면서 사람 세를 해치며 1, 2등 앞으로 갔으나 거기도 정선은 없었다. 숭은 약간의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층층대를 오르려 할 적에 헬로우 하고 어깨를 치는 사람을 만났다. 허숭은 짐을 놓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은 이건영 박사였다. 허숭은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이건영을 만난 것을 불길하게 생각하였다. 그뿐더러 아내가 나와 맞지 않은 양을 건영에게 보이는 것이 창피도 하였다. 아, 이 박사 편지는 고맙습니다. 하고 숭은 얼른 자기의 감정을 통일하여 가지고 당연히 할 인사를 하였다. I'm sorry. 하고 건영은 숭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동생이나 후배를 위로하는 은근한 어조로, 참 유창한 영어로, 귓속말로, 당신의 가정에 관한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는 것이 예의에 어그러지는 일인 줄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허 변호사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허 변호사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그래서 편지한 것입니다. 하고는 이제 와서 비밀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큰 소리로 대개는 올라오신다고 기별하셨어요? 하고 묻는다. 숭은 건영의 입에서 담배 내와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다 불길하게 생각했다. 전보를 했지요. 그런데 좀 늦어서. 하고 숭은 심히 거북한 것을 참아 거짓말을 못해서 바로 대답하였다. 전보는 몇 시쯤? 하고 건영은 일부러 숭에게 무슨 내막이 있다는 것을 또 그 내막을 자기가 잘 안다는 것을 알리려기나 하는 것 같이 물었다. 다섯시나 되어서 황주서 쳤지요? 하고 숭은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오우 아이씨. 하고 건영은 사양식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그러면 그 전보 못 받으셨겠소 정선씨가 하고 건영은 남의 부인을 남편 앞에서 이름으로 부른 것을 후회하고 부인께서는 오늘 오후에 김갑진 군하고 베이스볼 구경을 가셨다가 아마 어디로 저녁을 자시러 갔을 것입니다. 요새 거짓날마다 그러시는 모양이니까. 지금 댁에 들어가시더라도 아마 부인은 안 계실걸요? 부인을 보시려거든 청목당이나 경성호텔이나 응 벌써 시간이 되었군. 난 갑니다. 굿바이. 부인 조심 잘 하시오. 하고 단장을 흔들며 건너편 폼으로 가려는지 층층대로 뛰어오른다. 건영은 서분의 집에서 나와서 정거장 식당에서 위스키를 한 잔 사서 날뛰는 양심을 어지러뜨려 놓고는 인천으로 가는 길에 우선 경의선으로 혹시 아는 여자나 올라오면 만날까 하고 서성거리다가 숭을 만나서 갑진과 정선에 대한 원염을 풀고는 마음이 흡족하여 가는 것이었다. 건영이는 왜 인천에를 가는가? 그가 하는 행동에 하나라도 헛된 것이 있을 리가 없다. 그가 인천을 가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인천에 개업하고 있는 어떤 여의를 찾으려 함이오. 또 하나는 만일 후일에 정서분으로부터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날 밤에 서울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증명을 얻고자 함이였다. 정거장에서 허순과 같이 거짓말 아니한다는 신용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이건영 박사를 위하여 큰 소득이었다. 건영의 말을 들은 숭은 큰 모욕이나 당한 사람 모양으로 맘둘 곳을 몰라 허둥지둥 짐을 한 손에 들고 전차 정류장을 향하여 나왔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당을 흐르는 얼음덩어리와 같은 자동차를 피하여 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맘에 산란한 심사를 가진 사람으로 그러하였다. 숭은 버스 정류장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몰아오는 어떤 자동차의 하마터면 스칠 뻔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 자동차는 요란하게 사이렌을 불고 숭에게 먼지와 가솔릴 연기를 끼얹고 청파를 향하여 달아났다. 자동차를 피하노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숭은 아까보다 더한 놀람으로 두어 걸음 지나간 자동차의 뒤를 따랐다. 왜? 숭은 그 자동차 속에 아내 정선과 김갑진이가 타고 있는 것을 본 까닭이었다. 갑진은 왼편에 앉고 정선은 오른편에 앉아 갑진의 오른편 팔이 정선의 어깨 뒤로 돌아와 있고 마침 무슨 말을 한 끝인지는 모르나 두 사람이 유쾌하게 웃으며 서로 마주 고개를 돌리는 장면까지 분명히 보였다. 숭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려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밖은 어둡고 자동차와는 밝지 아니하냐 제 아내를 잘못 볼 숭도 아니여 또 다른 사람하고 혼동될 갑진도 아니다. 숭은 건영의 말에 확실성을 불행히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숭은 마음의 모든 평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가슴이 높이 뛰고 손발이 싣고 무릎이 마주치는 것을 스스로 의식할 때에는 숭의 혼은 질투와 분노로 타올랐다. 다쿠시! 하고 숭은 손을 들고 소리를 쳤다. 정거장 앞에 모여섰던 자동차 속에서 차 한 대가 굴러나왔다. 운전사는 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숭의 짐을 차에 올려 싣고 숭을 태웠다. 어디로 가랍시오? 하고 운전사가 숭을 돌아봤다. 인도교로를 향하고 속력을 빨리 내주시오. 하고 숭은 당황한 빛을 억지로 눌러 감추며 지금 바로 두어 자동차 앞에 지나간 자동차를 따라만 잡으면 돈 십원 줄이다. 자 어서! 하고 숭은 자기의 몸으로 자동차를 끌기나 하려는 듯이 몸을 앞으로 숙인다. 운전사는 활동사진에서 보던 자동차가 자동차를 따르는 광경을 연상하며 한편 호기심도 나나 또 한편 무시무시도 하였다. 그러나 십원 상금이 노상 비위를 당기지 아니함이 아님으로 말표가 이십오를 넘기지 아니한 정도에서 속력을 내었다. 그러나 이 차는 낡은 차였다. 겉은 제법 고급차 모양으로 번드르하게 발라두었지만은 속력을 내려면 낼수록 터르럭 터르럭 소리가 가솔린 냄새만 나고 도무지 속력은 나지 아니하였다. 뒤에서 뿡 하고 오던 자동차가 숭의 차를 떨구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숭은 더욱 초조하였다. 더 속력을 못 내요? 하고 숭의 어조에는 노연 비초자 띄어있었다. 시내에서는 25마일 이상은 못 냅니다. 취재당합니다. 하고 운전사는 도려 속력을 줄였다. 아무리 터르럭 거려도 더 빨리는 못 갈 것이니 어차피 10원 상금은 틀린 바에는 가솔린만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배짱이다. 숨은 더욱 화가 남을 깨달았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뒤 쿠션에 몸을 던지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터르럭 거리는 헌 자동차도 한강 인도교에 다다를 때가 있었다. 철교를 건너가요? 하는 운전사는 인근 구역에서 잠깐 차를 세우고 물었다. 숨은 턱을 들어서 가자는 뜻을 표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운전사를 두들겨 패고도 싶었다. 어차피 아내의 자동차를 따라잡지 못할 줄을 알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인도교에서나 만날까 하고 따라가는 것이었다. 만나면 어쩔 테야? 하고 숨은 스스로 물었다. 10시가 넘는 한강의 인도교에는 집마차와 노동자,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동부들밖에 별로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용산 3개의 반짝거리는 전등, 헨주 상성인가 싶은 산머리에 걸린 반달. 그것이 모두 쓸쓸한 경치를 이루었다. 자동차가 노드를 향하고 철교를 건너가는 동안에 또 서울을 향하고 다시 건너오는 동안에 숨은 바쁘게 이쪽 저쪽을 돌아보았으나 정선인 듯한 사람은 없었다. 문 안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숨은 운전사에게 명을 내렸다. 자동차의 속력이 느려서 정선의 자동차를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당장에 뛰어내려서 한바탕 분풀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났으나 숨은 일찍 한 선생이 하던 것을 생각하고 꾹 참았다. 어떤 손해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일에 말썽을 부리는 것이 조선 사람의 통폐연의와 이것은 피차에 받은 손해를 더 크게 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설렁탕 그릇을 목판에 담아서 어깨에 매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사람이 다른 자전거와 충돌하여 둘이 다 나가 넘어져서 설렁탕 그릇을 깨뜨리고는 끝이 없이 둘이서 내가 잘못이니 내가 잘못이니 하고 서로 캐고 욕하고 지어받고 하는 것을 보고 한 선생이 하던 말이다. 우리 동포들의 싸움은 개인 싸움이나 당파 싸움이나 이런 것이 많다. 증의파에라 앞에 할 일을 하면 고만일 것을 지난 일의 책임을 남에게 밀려고 아무리 힘을 쓰기로 무슨 효과가 있나 하고 충돌된 두 자전거더러 파출소에 가든지 그러지 아니하면 집으로 가라는 제의를 하였으나 한 선생의 제의는 두 싸움꾼에게 통하지 아니하였다. 승은 자동차 운전사에게 대해서 시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억제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으나 한 선생의 말을 생각하고 꾹 참았다. 승은 전동 어느 여관에 들었다. 집을 서울에 두고 여관에 두는 것이 스스로 부끄러웠으나 지금 집을 집이라고 들어갈 면목은 없었다. 언젠가 한 번 아는 사람이 들었던 여관을 찾아든 것이었다. 시계는 11시를 쳤다. 승은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온 것은 분명 6월이었다. 정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한다. 승이가 멀거니 앉았는 것을 본 채만 채 보이는 자리를 폈다. 초록 바탕에 다운 깃을 단 인조견 이불의 색채는 찬란하였다. 방은 하글이 숭하지 않지만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림 한 폭 없는 행댕그렁한 방. 이것이 서울 복판의 인류 여관인가 하면 슬펐다. 이러한 빈약한 문화를 가지고 조선 사람은 남보다 더 노랄이 생활을 한다고 하던 한 선생의 말이 생각났다. 무슨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한 선생의 말은 새로운 뜻과 힘을 가지고 생각에 떠오르는 버릇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생각을 오래 계속할 여유가 없었다. 지금 아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팔방으로 날이 달린 송곳으로 가슴을 휘젓는 것 같았다. 질투는 낮은 감정이다 하고 스스로 책망하나 그것은 눌러지지를 아니하였다. 숨은 잠깐 다녀온다 하고 종로로 뛰어나왔다. 자정 가까운 종로에는 주정꾼과 인력거꾼들이 마치 밤에만 나오는 짐승들 같이 돌아다닐 뿐이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좀 먹자 하고 숨은 출출함을 느끼면서 걸었다. 생각하면 저녁을 아니 먹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마중 나왔으리라고 믿는 남편이 약간 시간이 늦는다고 차에서 저녁을 먹을 까닭이 없었다. 겨울밤의 종로 네거리 붉은 이마불을 단 동대문행 전차가 호기있게 소리를 내고 달아난 뒤에는 고요해졌다. 가끔 술취한 손님을 실은 택시가 밤 바닷가에 나와 도는 갈개 모양으로 스르륵 나왔다가는 스르륵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어디를 간담? 하고 승은 화신상의 앞에 멀건이 섰다. 어디 가서 무엇을 사 먹을는지 모르는 것이다. 승은 아직도 요리집에는 길이 익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이때 태서관 모퉁이에서 왁자지껄하고 떠들고 나오는 이가 있었다. 그 어성은 승이가 잘 아는 강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이는 임 변호사였다. 둘이 다 변호사 중에 호골 변호사로 돈은 잘 번다 하지만은 밤낮 궁상을 떼어놓지 못하는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술을 좋아하고 떠들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의리를 좋아하는 옛날 동양식 호골들이었다. 무척 거만하여 안화 무인이지만은 또 노소 동락하는 풍도도 있었다. 하하 내가 몰라? 다 알아 다 알아 하고 뽐내는 것이 강 변호사였다. 어 그놈 후리아들놈 같으니 하고 무해하던 붕괴가 아직도 풀리지 못한 것이 임 변호사였다. 승은 존경하는 선배들에게 대하여 공손하게 모자를 벗었다. 누구요? 어 허군이야? 하하하하 하고 강은 승의 손을 잡아 흔든다. 이것은 강이 승을 후배 변호사지만은 내심 존경하여서만 그런 것이 아니여 승의 겸손과 공손이 강의 호골적 위협심을 움직인 것이었다. 응 노형이던가? 하고 임 변호사가 또 허승의 손을 잡아 흔든다. 그런데 웬일이요? 어디 시골 가서 농촌 사업하신다고? 하고 임이 승에게 묻는다. 네 농촌 사업이랄 것이 있나요? 아직 공부죠? 아따 그런 소리는 다 다음에 하고 하고 강은 새로 흥이 나는 듯이 자 허군을 만났으니 새로 어디 가서 한 잔 먹지? 하고 단장을 들어 내어두르며 예 택시야! 하고 종로 네거리를 향하고 고래고래 부른다. 인력거들이 모여든다. 영감 어디로 모시랍시오? 하고 한 인력거꾼이 인력거를 놓고 어깨에 덮었던 담요를 팔에 걸고서 사람의 앞으로 다가온다. 이건? 자동차 부르는데 인력거가 왜 덤벼? 하고 강은 아주 장이 노엽기나 한 듯이 눈을 부릅든다. 저희도 좀 벌어 먹어야 합죠. 자 타십시오. 하고 인력거꾼은 인력거체를 끌고서 바로 강 변호사 앞에다 대고 팔에 걸었던 담요를 다시 어깨에 걸고 그리고는 앉을 자리를 잘 펴고 기대는 쿠션을 한 손으로 누르고 영감! 자 타십시오! 하고 허리를 굽신굽신 한다. 다른 인력거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하고 반은 이해관계로 반은 호기심으로 하해를 보고 있다가 배심있는 인력거꾼이 하는 양을 보고는 저희들도 인력거를 내려놓고 섰다. 강 변호사는 치한 눈으로 여러 인력거꾼, 체를 놓은 세 인력거꾼과 밖으로 둘러선 서너 인력거꾼들을 둘러보더니 자기 앞에 놓인 인력거에 올라앉으며 나 노형의 직무에 대한 충실과 열성에 간복하였소. 이것은 자기가 타는 인력거꾼에게 하는 말이나 그 인력거꾼은 자기에게 하는 말인 줄을 모르는 모양이다. 하고 다른 인력거들을 돌아보며 글쎄 이 못생긴 놈들아 이 사람 모양으로 손님 앞에 바짝 대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손님을 구하러 가든지 하지 그래? 그래 눈치만 보고 엉거주춤을 하고 애끼 굶어 죽을 놈들 같으니 하고 단장을 둘러매니 인력거꾼들이 닭들 모양으로 꼬리를 접고 달아난다. 하하하하! 하고 강은 웃는다. 숭도 강 변호사 임 변호사를 따라 인력거를 타고 무슨 무슨 관으로 갔다. 무슨 무슨 관은 서울에서 가장 큰 요리집이오. 조선에서 가장 큰 요리점이다. 전등빛이 휘황한 현관 본래 일본말로서 집에 정면 들어가는 데에는 머리 벗어진 늙은 보이 하나가 어떤 인바네스 입고 안경 쓴 손님 하나의 주정을 받고 있고 그 옆에는 기생 둘이 얼빠진 건 모양으로 우두건이 서 있었다. 마치 그 주정뱅이 신사에게 가지가지 아양을 다 부려도 효과 없는 것을 보고 무심해진 것 같았다. 아이! 아버지 오십시오! 둘 중에 한 기생이 갑자기 생기를 띠며 강 변호사의 손을 잡아끈다. 이녀는 아버지는 왜 아버지래? 내가 내 어미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고 강 변호사는 그두도 벗지 아니하고 시비를 건다. 아이고 그렇게 노여하실 게 뭐 있어? 애기 아버지란 말로만 들으시구려? 하고 곁에 섰던 좀 나만은 기생이 농친다. 그럴까? 하하! 하고 강 변호사는 웃고 오! 내 딸년 착하지? 하고 어린 기생의 어깨를 두드린다. 옳지! 아버지라면 마다구선 또 딸이라네? 하고 어린 기생이 입을 삐죽한다. 딸이란 말이 노여냐? 하고 임 변호사가 곁에서 노엽거든 장모의 딸이란 말로만 들으려무나? 하고 어깨 위로서 손을 넘겨 그 어린 기생의 뺨을 꼬집는다. 아야! 하고 어린 기생이 소리를 지른다. 늙은 보이를 보고 주정하고 있던 신사는 마치 이 세 사람 일행의 위풍에 눌린 듯이 소리도 없이 빠져 달아나고 말았다. 일행은 보이를 따라 복도를 굽이 돌아 어떤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이런 곳에 와본 경험이 적은 숭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고붓고붓이 걸린 기족들의 글씨 구비구비에서 만나는 치한 손님들과 하얀 얼굴 눈만 반짝거리고 치마폭을 질질 끌고 가는 기생들 그 기생들은 모두 강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아는 모양이어서 다 인사를 하고 버릇없는 말을 하고 스치고 가는 서슬에서 꼬집고 꼬집히고 안고 안기고 손잡고 그러고야 지나갔다. 그러나 숭을 아는 이도 없고 숭이가 아는 이도 없었다. 방들은 덜어는 비었으나 덜어는 불이 환하고 그 속으로써 장고 가야금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고 어떤 방에서는 아마 흥에게 온 손님의 소리인 듯한 가락에 잘 꺾이지도 않는 소리도 들리고 또 어떤 방에서는 싸움 싸우는 소리도 들리나 아마 농담인 듯 하였다. 방이 여러 백개나 되는 것 같이 숭에게는 보였다. 숭이 안내된 방은 제일 조용한 방인 듯 하였다. 옷 벗어 거는 방까지도 방바닥의 양말을 통하여 뜨뜻함을 느꼈다. 두 칸 폭 세 칸 길이나 되는 방은 백초광은 될 듯한 두 전등으로 비치어져 있고 아랫목과 발치에는 길이 넘는 12폭 화평풍을 셋이나 연폭해서 두르고 방바닥에는 자주 바탕에 나무로 솔기한 모본단 모료를 깔고 박지 수놓은 사방 침 안석을 벌려놓고 옷 벗어 놓는 방으로 향한 구석에는 야찌네 일본 마린이 잎사귀가 아주까리 같이 생긴 것과 소철분이 놓여 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하얀 상보를 덮은 장방형의 교자쌍이 놓여 있다. 애투 벗으세요 하고 현관에서부터 따라 들어온 기생들은 강 변호사와 임 변호사의 인바네스라고 하는 애투를 벗긴다. 숭은 제 손으로 애투를 벗어 걸었다. 보이는 차를 가져왔다. 차 맛이 숭했다. 숭은 이렇게 화려하게 차린 집에 어떻게 이렇게 차 맛이 숭할까 하였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병풍의 그림이나 사벽에 걸린 그림이나 다 변변치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집의 허물이 아닐는지 모른다. 우리 조선의 정도가 이만 밖에 못한 것일는지 모른다. 하고 숭은 또 한 선생의 말을 생각하였다. 이슬 한 방울에 온 우주의 모든 법칙이 품어 있는 것과 같이 마루청 널 한쪽에도 조선문화 전체가 품어 있다. 하는 것이었다. 마루청 널 한쪽만 있어도 당시 조선의 공업, 미술의 정도를 알 수 있을 뿐더러 만일 거기 묻은 때를 분석한다 하면 그 이상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 일본 노래가 들려온다. 요새는 일본 사람도 조선 요리집에를 많이 오고 조선 사람들도 일본 요리집에를 덜어 간다고 한다. 일본 사람이 이 방해를 와본다면 이 방에 걸린 그림, 이 방에 놓인 각으로 조선의 문화를 판단할 것이라고 숭은 생각하였다. 예, 그 배부른 것은 가져오지 말고, 응? 그 배는 안이 부르고 맛난 안주를 좀 가져오너라 하는 것이 강 변호사가 보호에게 대한 명령이었다. 배 안 부른 음식이 어디 있단 말여? 물도 배가 부르지? 하고는 한 기생이 빈정된다. 요 녀석, 내가 무얼 안다고? 하고 강 변호사는 어린애를 위협하는 모양으로 눈을 흘긴다. 음식이란 요리를 잘한 것일수록 목구멍만 넘어가면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 하고 임 변호사가 아는 채를 한다. 아, 그렇지. 미인도 마찬가지거든. 하고 강 변호사가 웃으며 원체 미인이란? 곁에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무릎에 앉혀도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품에 넣어도 있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여든? 그럼 죽어서 귀신이 되어야겠구려? 하고 한 기생이 턱 쏜다. 술과 안주가 들어왔다. 기생들은 세 사람의 앞에 놓인 조그만 일본 술잔에다 일본 술을 따른다. 강 변호사는 술잔을 들고, 자, 허군? 하고 숭을 바라본다. 숭은 학교에서 강 변호사의 강의를 들은 일은 있으므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잔을 들었다. 세 사람은 한 모금씩 먹고 잔을 놓았다. 얘들아, 너 이 양반 누구신지 아니? 하고 강 변호사는 허송을 가리켜 보이며 기생들에게 물어본다. 몰라요. 언제 배웠던가요? 하고 두 기생은 몰라보는 것이 미안한 듯이 숭을 바라보고 있다. 액기년들, 이 양반을 몰라? 처음 뵙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글쎄난 말이지? 너 어디 알아맞혀 봐라. 글쎄, 글쎄,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하고 세 사람의 눈치를 엿보더니 아이고, 난 몰라요. 하고 몸을 흔든다. 너, 허 변호사 영감 말씀 못 들었니? 인연들 도무지 무식하구나. 하고 임 변호사가 말을 낸다. 오, 저 윤찬판. 하는 것을 한 기생이 눈짓을 하니까 쑥 들어간다. 어째으나 두 기생은 숭이가 윤찬판의 사위라는 자격으로 누구인지를 알았다. 잡재랑 사진 난 것 배웠어요. 부인께서 참 미인이셔. 하고 나이 먹은 기생이 말한다. 어디 이거 도무지 실차지 아니해서 먹겠니? 원청장 영웅에겐 이런 조그마한 술잔이 맞지 아니하거든? 술을 동의로 마시고 돼지다리를 검으로 떼어 먹어야 쓰는 것이여든 요게 다 무예냐? 쫌스럽게. 하고 잔을 내어던진다. 곱부 가져오래요? 하고 한 기생이 묻는 것을 강은. 그래. 곱부하고 위스키 가져오래라. 한 잔 사내답게 먹고 때에 못 만난 영웅의 만객수를 잊자. 안 그런가? 남들은 국제연맹이니 군비축소니 무혜니 무혜니 하고 떠들지마는. 우리네야 술이나 먹지. 뭐 할 일 있나? 남아가 한 번. 제길 아깝구나. 인연들. 너 인연들이야. 무엇이나 알지. 무얼 안다고 웃어? 하하하. 안 잊고 온 년들 같으니. 하고 강은 점점 더 치해가는 모양이다. 울스키가 왔다. 흰말을 그린 울스키 한 병에. 대달린 유리잔이 세 개. 뽕뽕뽕뽕 하는 소리를 내고. 기생의 손에 들린 가무스름한 병에서는 노르스름한 술이 나와서 수정과 같은 잔에 찬다. 됐다. 자 허군. 하고 강 변호사는 또 아까 모양으로 술잔을 들어서 승에게 권한다. 그렇게 못 먹습니다. 하고 승은 사양하였다. 무얼 그래. 자 자시우. 나마란 안 먹을 땐 안 먹고 먹을 땐 또 먹는 것이여든. 그렇게 교주 고수를 해서 못 쓰는 게요. 어서 드시우. 사내가 술 한 잔은 해야지. 하고 임변호사도 곁에서 말한다. 잡수세요. 하고 어린 기생이 정답게 술을 들어 권한다. 부인께서 무서우셔서 못 잡수셔요? 하고 또 한 기생이 놀린다. 몇 잔 먹은 일본 술만 해도 벌써 낯이 화끈거리는 판이다. 더 먹어서 될 수 있나? 하고 한편으로 꺼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미 먹은 술과 가슴에 북받치는 화덩어리가 에라 좀 먹고 치하여라. 하고 술을 부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승은 강 변호사가 권하는 대로 위스키를 들이켰다. 강 변호사는 기생이 두 년이 다 허 변호사의 눈에 들지 아니하고 허 변호사에게 술을 권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다른 썩 얌전한 놈을 하나 부르라고 호령호령을 하였다. 숭의 뱃속에 들어간 울스키는 신비한 힘을 내었다. 차차 마음이 유쾌해지고 말하기가 힘이 들지 아니하였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고 공간의 제한이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강 변호사, 임 변호사에게 술을 권하기도 하고 기생에게까지 술을 권하였다. 새로운 기생은 산월이라고 불렀다. 그는 분홍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었다. 그것이 그 기생을 퍽 점잖게 보이게 하였다. 산월은 문지방을 넘어서며 한 손으로 방을 짚고 쭈그려 인사하고 약간 고개를 숙이는 듯 하였다. 그의 눈은 빛났다. 숭은 놀랐다. 그것은 산월이라는 그 기생이 어디서 본 사람 같기 때문이다. 산월도 숭을 보고는 우뚝 썼다. 그리고 그 눈이 더욱 빛이 났다. 그러나 아는 채 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아니한지를 의심하는 듯이 다른 손님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오, 산월이 너 요새 서방질 잘하냐? 하고 강 변호사가 산월의 손을 잡아서 숭의 곁에 자리에 앉히며 너 오늘 저녁에는 이 손님께 술을 권한단 말이다. 어디 명기될 만한 자격이 있나 보자. 이 두 년들은 다 낙제다. 하하하하 하고 말한다. 그제야 산월은 자기가 섬겨야 할 손님이 허숭인 줄을 알고 허숭이의 잔에 술을 따르려고 병을 들고 허숭이가 잔을 들기를 기다린다. 양주는 그냥 따라 놓는 법이야 하고 임 변호사가 또 아는 질을 한다. 숭은 잔을 들었다. 산월은 따랐다. 숭은 술을 받아서는 도로 도왔다. 산월이란 누군가. 여러 번 보던 여자다. 숭과 산월이 서로 의아해하는 양을 보고 강 변호사는 허 제자 가인이 벌써 의기가 서로 합하였군. 자 허군. 감빠이. 일본 말로 잔을 비운다는 뜻. 축하하오. 하하하하 산월아. 너 이 허 변호사 영감 잘 섬겨라. 그러기로 이놈아 고만 한 번 보고 반한단 말이냐. 하하하하 하고 좋아라고 손에 든 술을 흘리고 앉았다. 원래 제자 가인이란 천정한 염분이 있거든. 하고 임 변호사가 아주 시치미를 떼고 설명을 한다. 아냐요. 하고 산월은 수삽한 빛을 보이며 네 이 영감을 여러 번 배웠답니다. 학생복 입으신 때 백고는 처음이 되어서 누구신가 했지요. 하고는 비로소 기생의 직업적 태를 내어서 숭을 향하여 방끝 웃으며 영감 저를 모르셔요. 제가 학교에 다닐 적에 가끔 부인한테 놀러 갔었답니다. 영감 뵙고 인사한 적은 없지만도 하는 것은 성냥스러운 서울말이었다. 숭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기억이 살아나온 것이었다. 말을 듣고 보니 산월은 윤참판 집에서 여러 번 본 여자다. 그때로 말하면 숭은 행랑에 있는 허소방이다. 상전대 작은 아가씨 찾아오는 아가씨를 감히 거들떠보지도 못할 때였다. 허 산월이 그런 줄은 몰랐더니 양반 기생이로구나. 학교에 댕겨서 학식이 가륵한 줄은 알았다마는 게다가 문벌까지 금지 오겹인 줄을 몰랐던 말야. 하고 강 변호사는 연애 잔에 술을 흘리면서 유쾌하게 짓거렸다. 자 산월아 옛다 술이나 한 잔 받아 먹어라 하고 강 변호사가 잔을 준다. 황송합니다. 하고 산월은 술잔을 받는다. 강 변호사는 손수 산월의 잔에 술을 쳤다. 산월은 그 술을 쭉 들이켰다. 아만이 언니 웬일이오 하고 어린 기생이 산월이 술 먹는 것을 보고 놀란다. 산월은 위스키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 잔을 강 변호사에게 돌리며 예 나도 좀 치해야겠다. 하고 갑자기 치한 모양을 보였다. 산월이가 기생 나온 지 불과 반년이지만은 당대 명길세 하고 강 변호사가 임 변호사를 보고 하는 말인지 허 변호사를 보고 하는 말인지 또는 기생들을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리만큼 한마디는 이 사람에게 주고 다음 마디는 다음 사람에게 주어가며 산월이 선전을 한다. 산월이 예는 본데 서 장로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님의 딸이여든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고위 마치고 무슨 무슨 학교에도 이태나 다니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기생이 되었단 말이다. 인연들 너희들과는 다르단 말이다. 이제 와서는 말 끝이 기생들에게로 간 것이었다. 강 변호사는 다음에는 승을 향하고 일본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글씨 잘 쓰고 피아노 잘 치고 노래 잘하고 얘들아 산월이가 또 뭘 잘하니 옳지 옳지 인물 잘 나고 말 잘하고 맘 매섭고 또 산월이 흠은 무예더라 음 오 옳지 안 차고 새 차고 하하하하 고놈 참 묘하게 생겼지 밤은 더욱 깊어가고 술은 더욱 치하여간다 산월이가 화재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을 본 다른 두 기생은 뒤로 물러앉았다 승은 차차 머릿속이 희미해 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절제하던 모든 줄이 끌러진 것 같이 생각되었다 똑바로 앉던 것을 사방침에 기대기도 하였다 다리도 뻗어보았다 기생의 손도 지어보았다 산월이도 술이 치하여 승의 어깨에 머리를 놓고 기댈 때 승은 고개를 돌려서 산월의 머리 냄새도 맡아보았다 그 등도 한번 쓸어보았다 승은 비로소 술의 힘이란 것을 깨달았다 강 변호사와 임 변호사가 권하는 대로 승은 술을 받아 먹었다 위스키가 둘째 병이 커진다 없어졌다 손님들도 치하고 기생들도 치하였다 사람들이 치하니 전기 등도 치하고 술잔도 술병도 치한 듯 하였다 승이 보기에 조선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 세계만 아니라 전 우주가 모두 치해버린 것 같았다 술병 속 세상 이라는 문자의 뜻을 승도 깨달았다 아 불쌍 내가 이렇게 술이 채 될 수가 있나 하고 승은 가끔 반성하였다 그러나 반성하려면 양심의 세포는 위스키의 독한 마취성으로 끊임없이 마취함을 당하였다 승의 어릿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두서없이 내왕하였다 아내 생각, 처갓집 생각 농촌 사업 생각, 한선생 생각 산월이 생각 등등 치중의 나는 생각은 현실성이 없이 모두 꿈같고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웃은 빛을 띄었다 다 희극적이었다 정선이와 갑진과 어디서 어떠한 희롱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다 우스웠다 Never mind 하고 승은 밑도 끝도 없는 말 한마디를 던졌다 Never mind 하고 산월이가 이상한 듯이 승을 바라본다 산월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애원하는 듯한 눈이었다 그의 속에도 거푸 들어간 위스키 몇 잔이 큰 변화를 일으켜서 처음 가지고 있던 점잖음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성에게 아양 떠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Oh yes Never mind 하고 승은 한 번 더 눈앞에 아내와 갑진과의 음탕한 희롱의 장면을 그리고는 산월의 허리를 끊어져라 하고 껴안아 당겼다 산월은 마치 첫사랑의 어린 처녀 모양으로 승을 껴안고 발발 떨었다 강 변호사는 임 변호사를 붙들고 무슨 고담 준언을 하고 있고 임 변호사는 어린 기생을 무릎 위에 끌어올리려고 강 변호사의 말도 들은 채 만채다 I am happy 하고 산월이가 승의 가슴에 낯을 비비고 조끼 겨드랑이에 메어 달리면서 심히 흥분된 그러나 들릴랑 말락한 음성으로 행복은 순간적이야 하고 우는 모양으로 순의 허벅다리에 낯을 비빈다 열정적인 여자다 하고 승은 물끄러미 산월의 목덜미를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선도 열정적이다 자기가 정선에게 대한 것이 너무 점잖은 것이 아니었던가 모든 여자는 다 열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였다 오 잘들 하는구나 하고 딴 방에 개평 떼어갔던 나만은 기생이 들어와서 산월의 볼기짝을 지어박는다 아이 언니도 하고 산월은 벌떡 일어나서 눈을 흘겼다 이제는 산월도 처음에 가졌던 자존심을 다 집어치우고 다른 기생들과 똑같이 언니 동생하고 지내었다 승은 무슨 생각이 나는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영감 어디 가세요 하고 산월도 따라 나갔다 흠 홀딱 반했구나 하고 나만은 기생은 반쯤 남은 위스키잔을 화나는 듯이 들이켰다 누가 반해 하고 어린 기생도 기회를 얻어서 임 변호사의 팔을 뿌리치고 나와서 나만은 기생 곁에 앉는다 아이 배고파 하고 늙은 기생이 손뼉을 딱딱 때린다 그래 뭐 갖다 먹어라 하고 강 변호사는 술잔을 내밀며 망할 년들 먹을 것만 알지 하고 술 달라는 빛을 보인다 아이 그만 잡수 하고 늙은 기생은 술병을 감추려다가 부득이 하다는 듯이 술을 따른다 강 변호사는 술 먹기는 잊어버리고 술이 좋기는 좋거든 세상에 남아가 먹을 것이라고는 술 밖에 또 있던가 하하하하 안 그러냐 이놈 하고 입을 우물거린다 술 엎질러줘요 하고 늙은 기생은 흔들거리는 강의 팔을 붙들어 진정을 시키다가 그래도 강의 팔이 말을 아니 들으며 그는 술잔을 빼앗아서 강의 입에 갖다 대어준다 강은 떠들다 말고 술을 들이킨다 어 좋다 하고 강은 눈을 꿈쩍하고 무릎을 탁 친다 술이 참 좋기는 하오 하고 늙은 기생이 그 고리 답답한 새님이 단박에 놀아나고 또 대단히 도고하던 산월이도 아주 허허 변호사 영감께 홀딱 반았는데 글쎄 뒷간에 가는 데를 다 따라가는구먼 하고 샘이 나는 듯한 표정을 보인다 제자 가인이라니 제자 가인이라니 제자 가인이란 말이다 이놈들 하하하 얘들아 요새 기생년들은 돈밖에 모르지 응 옳지 돈밖에 몰라 돈만 준다면 개하고라도 잔대껏다 이놈 네가 그랬지 이놈 죽일놈 같으니 아니요 내가 그랬나 뭐 누구누구가 그랬지 누구누구가 그 말을 잘못했어 어디 그렇게 말하는 법이 있나 그래 너 이년들은 돈만 알지 않고 도정년들 같으니 왜 도정년이요 우리가 왜 도정년이요 변호사는 어떤데 어미에 비 걸어 송사하는 자식이라도 돈만 주면 변호 안 하시오 하고 어린 기생이 칼끝 같은 소리를 지른다 오라 오라 하하 하고 늙은 기생도 박장을 하고 웃는다 에잇게 이년들 하고 임변호사가 정말 썽을 낸다 님 변호사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던 것이다 아서 이 사람 개들 말이 옳지 아니한가 우리네 변호사들도 쟤들과 별로 다를 것 없지 돈을 목적 삼고서 아무런 송사라도 맡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옛날 기생은 말이야 옛날에는 기생 중에도 의기가 있고 문장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더란 말이다 진주 농개만이 의리가 아니라 옛날 송도에 황진이라는 기생도 용했거든 인물 잘나고 글 잘하고 황진사의 딸이야 왜 기생이 됐는고 하니 잘난 나마를 한번 만나보자고 되었단 말이다 자칭에 말하기를 말이야 송도에 3절이 있다고 박연폭포 서화담 황진이라고 뽐내었거든 기생이라도 이만한 포부와 자존심이 있으면야 그야 대접받지 그야말로 길 아래 초동의 전납이야 걸어볼 수가 있나 어디 너희들도 좀 그래 보렴 하하하 하고 술도 없는 술잔을 술이 있는 줄 알고 들이마신다 숭이 뛰어나간 것은 불현듯 정선을 생각한 까닭이었다 술에 취하고 곁에 다른 여자가 아른거리더라도 정선이란 생각이 무시로 쿡쿡 가슴을 쑤셨다 도무지 이게 무슨 꼴이람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는 그럼 어때 하는 식으로 잊어버리려 하였다 어딜 가세요 하고 복도에서 산월이가 숭을 따라잡았다 숭은 팔에 메어 달리는 산월에 가련한 눈을 돌아보았다 난 집으로 가 하고 숭은 산월의 손을 찾아 작별의 악수를 하였다 안 먹던 술을 많이 먹은 숭은 아주 정신을 잃어버릴 지경은 아니었지만은 가끔 아뜩아뜩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가슴은 뛰고 머리는 아프고 눈은 감겨졌다 게다가 마치 뱃멀미가 난 것처럼 속이 느글르글해서 금시에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좀 더 놀다 가세요 네? 내 바라다 드릴게 네? 하고 산월은 숭에게 매달려 가면서 붙들었다 숭은 여자의 술 취한 얼굴을 처음 보았다 빨갛게 된 뺨과 눈자위 커다랗게 확대된 눈동자 흘러내린 매무시 이런 것을 숭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러한 젊은 여자가 팔에 와서 매달리는 양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정경은 숭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 숭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하여도 다리가 이리 놓이고 저리 놓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숭은 한 팔에 애투를 걸치고 한 팔에 산월이를 끼고 모자를 비웃둥하게 쓰고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양은 불황자와 다름이 없었다 숭은 자기의 꼴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 반성할 정신은 있지만은 몸으로 평영을 보존할 기운은 없었다 이렇게 비틀거리고 어딜 가시우 하고 산월은 현관이 가까워질수록 걱정을 하였다 더 먹으면 더 비틀거리지 하고 숭은 혀가 마음대로 안이 돌아가는 것에 성화가 났다 거의 현관에 다 나온 때 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방에 있던 기생이 둘이 나와서 들어오세요 어딜 몰래 두 분이 달아나세요 하고 하나는 숭의 애투를 빼앗고 또 하나는 숭의 모자를 빼앗아 가지고 들어가 버린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강 변호사랑 임변호사랑 섭섭해 하시지 않아요? 하고 산월도 발을 버티디고 숭을 잡아 끈다 그래라 내 어디 집이 뜨냐 하고 숭은 발을 돌려서 산월보다 앞서서 방으로 들어왔다 아내가 남편인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 아니암을 생각하면 산월이가 붙들어주는 것이 도리어 정답고 고맙기도 하였다 그야 산월은 날마다 딴 산해를 하루에도 몇 산해를 이 모양으로 정답게 붙잡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면 어떠냐 누구는 안 그렇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활발하게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제가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이렇게 취하게 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두 분 선생님께 있단 말씀입니다 아 하고 트림을 한다 허군 이봐 허군 하고 강 변호사가 허군 허군 술 취하게 한 책임은 다른 누구 나 말고 다른 누구에게 있는 듯한데 하고 웃는다 다른 누구란 말이 숭의 귀에는 내 아내라는 뜻같이 들려서 불쾌했다 그것을 감추노라고 네 이 산월이 때문입니다 산월이 안 그렇소 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산월이가 숭의 잔에 술을 친다 숭은 자리 돌아오는 대로 술을 받아 먹었다 하늘의 별들이 모두 궤도를 잃어버려서 어지러이 돌고 인생이 모두 악마와 같은 빛과 소리를 가지고 함부로 날뛰었다 도덕 이상 분투 의무 인격 의 의신 이런 것들은 모두 알코올에는 녹아버리는 소금붙이였다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른다 어떻게 떠들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새벽 3시는 되어서 숭은 비틀거리며 그 방에서 나왔다 산월은 여전히 숭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숭은 뒷가내를 가는 심인지 여관을 가는 심인지 비틀거리고 걸어 나오다가 뿜밖에 슬리퍼가 많이 놓인 방 앞에 우뚝 서며 어 이거 웬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술을 먹고 야단들야 이러고 나라가 아니 망할 수가 있나 하고 산월이가 애를 써서 붙잡아 끄는 것도 뿌리치고 쌍창을 드르륵 열었다 그 안에는 칠팔인의 술 취한 얼굴들이 얼빠진 듯이 난데없는 침입자를 바라보았다 그 얼빠진 얼굴들 틈에는 거의 동순화되는 기생들이 끼어 앉아 있었다 여보 누구신지 모르겠소마는 아무것도 없는 조선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것들이 다 무슨 짓이란 말여 제나 정신이 말짱해 가지고 해야지 글쎄 백제 저부텀 눈깔에서 무주가 나오는 놈이 뭐해라고 짓거려 이놈아 하고 일어나 대들려고 한다 숭은 주먹으로 대드는 데는 치중이라도 자신 있었다 그러나 치중이라도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이런 술과 계집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숭은 본 것이다 1. 무슨 학교 선생 2. 무슨 학교 선생 3. 무슨 신문사에 있는 사람 4. 무슨 신문사에 있는 사람 모두 선생이라 부르는 점잖은 사람들이다 숭은 치중에도 놀랐다 술이 갑자기 깨는 것 같았다 숭은 뽐내던 호기도 다 없어지고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 모양으로 문지방 위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때 강 변호사 임 변호사도 왁자지껄 하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나오다가 허군 허군 하고 숭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 선생이시여? 오, 누구라고? 이 모양으로 방에 있던 패들은 대개 강 변호사나 임 변호사를 아는 사람들이어서 긴장하던 시국은 전환이 되고 말았다 허군이요? 허숭 변호사? 하고 강 변호사는 좌중에 숭을 소개하였다 다들 술자리가 벌어질 모양이다 숭은 고개를 끄덕끄덕하여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왔다 보이와 산월은 쓰러지려는 숭을 부축하여 자동차에 태우고 산월도 같이 올라앉았다 자동차에 오른 숭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숭이 눈을 떴을 때 숭의 눈에 띄인 것은 눈에 익지 아니한 방 모양이었다 찬란한 화류 장롱, 양복장, 책장 문갑, 책상 교위 등 도무지 꿈도 꾸지 못한 것이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곁에 누운 사람이 있다 두어자쯤 새를 띄워서 자리를 깔고 누운 젊은 여자가 있다 숭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어디 와 있어? 하고 숭은 눈을 크게 떴다 목이 마르다, 입이 쓰다, 머리가 띵하다, 눈은 텁텁하다, 속은 쓰리고 그리하고 마음은 찜찜하다 숭이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가엾게 코를 골고 잠이 들었던 그 여자도 눈을 떴다 그 눈은 처음에는 반가운 웃음으로 가늘게 빛났으나 숭의 얼빠진 모양을 보고는 놀람으로 크게 둥글게 떴다 그리고 그 여자도 벌떡 일어났다 난 여태껏 앉았다가 금시 잠이 들었어 하고 제가 제게 잠든 것을 변명한다 숭은 그 소리의 임자가 산월인 것과 자기가 허승인 것을 비로소 인식하고 어젯밤 강 변호사와 술 먹던 생각이 대강대강 생각이 난다 그렇지만 술 안 먹던 이가 술 취한 때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술이 어느 정도까지 취한 뒤에 이른 도무지 기억에 떠오르지를 아니하였다 다만 한 십 년 전 한 말리 밖에서 무슨 일이 생겼던 것 같다는 것만이 마치 글자를 지워버린 질판에 글자는 없으나 씌웠던 자국이 남은 것과 같았다 무엇인지 모르나 결코 좋은 일은 아닌 성 싶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아나 입맛이 쓰고 머리가 띵하고 마음이 찜찜한 것으로 산월은 친절하게 준비하였던 밀수를 숭에게 권하였다 댁으로는 아니 가신다고 그러시고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시길래 할 수 없이 우리 집으로 모셔왔죠 하고 산월은 전기난로에 스위치를 틀고 이불을 들어 숭에 앉은 몸을 둘러싸주고 자기는 손을 요 밑에 넣고 앉으며 치중이나 아니시면 선생님이 우리 집애를 오실 리가 있겠어요? 창기의 집애를 선생 같으신 좋은 뜻 가지시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몇 시간이라도 계셨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일생에 다시 있지 못할 귀한 사건으로 기억되겠죠? 그러니까 과히 불쾌하게 생각 마세요 하고 숭의 눈치를 엿보며 머리를 만진다 숭이가 말없이 점잖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산월은 이제 다 밝았으니 세수나 하시고 아침이나 잡수시고 가실 대로 가세요 그리고 무서운 얼굴 마시고 제 집에서 나가실 때까지는 치한다리로 계세요? 깨셨더라도 깬 채 마세요 사내 양반들은 술 취한 때에만 참 저로 보이두군요 선생님도 어젯밤에는 참 당신을 보이셨어요 꾸미지 아니한 적나라한 그래서 나는 술 취한 사람들 보는 맛에 이 기생노릇을 하고 살아간답니다 도무지 그 술 안하고 도덕적인 젠틀맨들한테는 멀미가 났거든요 네 그 거짓, 그 거짓, 오아 보미네이션,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 가증함 이라는 뜻이다 하고 목전에 가증한 것을 보는 것 같이 몸을 떨었다 산월의 말에는 열이 있었다 크게 가증한 꼴을 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남자의 거짓에 대해서 깊이 불쾌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 열이 숭의 맘을 끌었다 왜 그렇게 남자를 저주하고 술 주정꾼을 찬미하시오? 하고 숭도 마음이 좀 풀렸다 아직도 술이 다 깨지는 아니하였다 왜 남자를 저주하냐고요? 아니요 나는 남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왜 저주해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이 심심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남자가 밥을 벌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힘드는 일을 하여준다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것은 소아 말을 부리고 또 기계를 이용해서라도 보충할 수는 있지만 장난감으로 본 남자는 무엇으로도 리플레이스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사랑하고 찬미하죠? 저주할 리가 있어요? 절대로 아니죠 사랑하고 찬미하길래 나 같은 년도 사네한테 반해서 허덕거리다가 속고 발길로 채워서 떨어졌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하하하 고만 속에도 없는 소리를 해버렸네 하고 산월은 분명히 술이 깬 것 같건만은 치안채를 한다 승은 산월의 말과 태도에 얼마쯤 끌려들어서 굳어졌던 마음이 약간 누군누굳하게 됨을 깨달을 뿐더러 도리어 일종의 유쾌함까지도 깨닫게 되었다 내 말이 무리한 말이여든 용서하시오 하고 승은 어찌해서 기생이 되셨나요? 하고 물었다 그런 쑥스러운 문제는 집어치우고 하고 산월은 좀 더 치안태를 보이며 점잔타는 사네들한테 멀미가 났으니깐 예배당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신사들한테 멀미가 났으니깐 불황자 술 주정뱅이를 따라서 기생으로 나왔죠 불황자에게는 사랑과 용기와 의기가 있고 주정뱅이는 거짓이 없어요 과작이 없고요 참과 사랑과 용기와 의기 이것은 조선서는 불황자와 주정꾼에게 밖에는 얻어볼 수 없는 것 같더군요 저 여러가지 체를 쓴 신사들은 무슨 무슨 과에 잡아다 놓고 잔뜩 치아가면 해봐오 비로소 참 사람들이 될 것이니 그야 그 작자들이 그 가식을 띄워버리면 그 해치란 무덤 껍질을 벗겨버리면 굴어서 못 견디겠죠 어디 껍질을 벗겨서 향내 날 사람이 몇 대던가 선생님 안 그렇소? 왜 나오시다가 그 무슨 무슨 선생님 축들 노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셨지 생각나세요? 그 사람들이 어디 어디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들이오 그래도 술을 먹어도 요리집에 와서 먹거든 안 그래요 선생님? 아이 그렇게 점잔 빼지 말고 술 깨지 말아요 내가 뭘 했어요? 그렇게 가장 마시고 속에 있는 대로만 하세요 내 말이 듣기 싫으면 싫다고 내가 귀여우면 귀여운 모양을 하세요 어젯밤 치아 샀을 때 모양으로 아이 하고 산월은 어리광 몸부림을 한다 그러나 그 몸부림은 비통한 눈물에 젖은 것 같았다 난 가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본성이 이렇지 난 지금 산월씨 하는 말을 정신 차려 듣고 있는데요 하고 숭이 한마디 하였다 그러신 줄 알아요 선생님은 정선희 집 아니 참 처갓댁에 계실 때부터 우리들 중에 문제가 되었더랍니다 재주 있고 정직한 시골 고라니로 하하 정말야요 정선희도 아이 용서하세요 나 같은 년이 부인의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 뭐이라고 불러요? 아마 우리 취한 것으로 작정했으니까 상관없죠? 정선희도 부인께서도 선생님을 우리 고라니라고 했답니다 정말야요 그때에는 나는 붕괴했지요 나도 선생님을 퍽이나 아이고 무해라고 할까 존경이라고 할까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소원 성취했어 내가 좋아하는 양반을 이렇게 잠시라도 내 집에 매셔다 놓았으니까 하하하 하하하